네, 바로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이것도 제 노래는 사상의 금메달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노래가 좋다 하면은 항상 박스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여러분 오늘 주십시오. 자, 박스를 많이 주십시오. 제 노래의 노래는 사상의 금메달 불러요.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당신한테 볼까? 나의 사랑은 이 노래는 사상의 금메달 불러요. 마지막이 낼 수 없었죠 눈도 못 그릇하고 눕고 눈빛하고 아래에서 내 마음 속에서 원동기 전을 담아줘 한 번 짓나게 하나뿐이 소중한 당신이 아래 아래 내 순간이 내 전부를 모두 줄 거야 내 손에 예쁜 길 내 가슴 내 가슴가 내게 날 줄 거야 내 힘이 날 줄 거야 내 힘이 날 줄 거야 내 힘이 날 줄 거야 남순 말고 하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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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는 신나이 생길 수 있니 나에게는 신나이 생길 수 있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나리가 닿는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설가수님 시설가수님 거기서 한 번 다해서 아예 골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하면 깨닫는 줄 아는데 완전히 미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야. 분위기가 와. 이렇게 막바퀴 돌았는데 네. 제가 이제 자신의 차이점을 보여줄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 선생님 진짜 잘생겼어요. 몇 시간? 우리 선생님 잘생기셨죠? 아우. 내가 저 저 히로 내가 조금 작고 아 네. 선생님 것도 내가 조금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잘생겼어요. 그렇죠. 선생님 잘생겼어요. 근데 참 제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세상 가수가 그렇게 예상할 것 같고 나도 오늘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. 우리 박봉단씨하고 한동데이가 엄청 올라오고 진짜. 아아. 어떻게 즐거우시죠? 참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신선 가수님은 그냥 보이니까 아쉬우니까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대로 에콜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여러분의 힘찬 참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. 에콜이 되지 않을까 아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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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생님 진짜 잘생기셨죠? 아쉬우. 아쉬우. 선생님은 귀여우고 저는 멋있고 잘생겼고 아쉬우. 아쉬우. 우리 어머니들은 아름답고 아쉬우. 아쉬우. 제발. 아 그래. 아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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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힘찬. 박수. 여러분. 저장이 사장님 박수 한번 공부해요. advok 뭔가 앞바람이 치마 걸을 수 있으며 우린 날아오니 손길이 오네 계열이 있어 이를 흘러내 시들끝이 오비를 내가 걷이고 애이야, 애이야, 어른주울나 아멘 오여간 저녁 하나씩의 눈을 묶여 놓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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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이었습니다 무기의 락